노브캣을 한 직후에 못생겨 보이는 것은 맞는데 그 못생겨 보이는 이유가 붓기 영향도 큰가요? 사실 붓기 영향이죠. 사실 붓기 영향이에요. 그리고 입 주변이다 보니까 표정도 어색하고 또 입 주변이 부어있을 때 사람이 예뻐 보일 수가 없고 말할 때 입 주변이니까 불편하고 밥 먹을 때 불편하고 웃는 거 이상하고 예뻐 보일 수가 없죠. 그 원인은 붓기에요. 콧대가 낮아지긴 했지만 다시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해서요. 콧대는 변화가 없어요. 여긴 변화가 없는데 주변이 부어서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예뻐 보일 수가 없죠. 답이 되셨길 바라구요. 이분은 노브캣 몇 미리 삽입하신 걸까요? 제 기억으로 6 미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비가 오늘 romance 보험ate 이승 신나글 정연 그녀 이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